4 매니저 하는거 어때요 짐 내 그만두고 4 저 허리가 안좋아서 운전 오래 못해요 신 허리가 안좋아요 매니저 못하지만 이거 선물할게요 뭐예요 뭐야 이게 엉덩이 뽕녀 제정신 이에요 이걸로 다 제작발표에 갈 때 입으라고요 어이가 없어 내 힘이 어때서요 사실 납작 하잖아요 뭐가 납작해요 딱 좋지 지영씨 붙는 스커트 입으면 뒤태가 좀 그래요 여잔 뒷모습이 어쩌면 더 중요하거든요 적당히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땐 들어가야죠 안그래요 어머님 그건 그래 한번 입어봐 예 세상 참 좋다 별게 다 나오네 이거 어떻게 입어 요즘 걸그룹도 다 이뻐요 그래 엉덩이가 도둘락해야 이뻐요 여잔